성경이 들으신 곡은 너와 나라는 곡이었습니다 오케이, 렛츠고! 1, 2, 3, 4! 1, 2, 3, 4! 정신거리는 홀로 말아야 해 이 노래처럼 나너지로 가는 걸까 내 곁에 있었다 율려가서 나를 돌아다니 예 가치고 터지가 시원한 걸 가겠지 오 예 어차피 슬슬한 확인함 이제 뭘 기대한다고 없는데 날 어디로 가는 걸까 예 오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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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마지막 꼭.